내공이 흰공입니다.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쳐야 될까요? 흰공의 오른쪽 회전주고 노란공의 오른쪽을 1분의 1 정도 맞춰서 옆돌리기로 득점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수하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전은 2시방향 2팁 정도의 일반적인 회전, 두께는 오른쪽 1분의 1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Q를 이런 식으로 겨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으십니까? 아 정말 그렇더라 이렇게 실수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만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를 BPS를 이용해서 다시 놓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수한 것처럼 길게 실수했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쿼트라는 것을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쿼트가 무엇이냐? 공에 회전을 주지 않고 치면 반듯하게 가지만 진행 방향 쪽 회전을 주고 공을 치면 회전을 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스쿼트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모르고 치면 아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흰 공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회전을 주고 2분의 1을 겨냥할 때 이렇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조금 더 바깥쪽을 겨냥해서 쳐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2분의 1 두께가 맞거든요. 그렇게 겨냥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이론을 알고 쳐야 이 쉬운 배치를 실수 없이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1번 스쿼트를 고려하여 겨냥하세요. 2번 시스템 라인에 올려놓는 두께의 회전력 3번 2분의 1 두께의 분리각을 참고하세요. 4번 투쿠션 지점을 생각하면서 치세요. 5번 곧게 치는 스트로크가 중요해요. 6번 거리와 큐의 각도에 따른 변화에 주의하세요. 옆돌리기 특히 일목적구가 첫 번째 쿠션에서 가까이 있을 때 두껍게 또는 세게 치거나 너무 길게 밀어치면 공이 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으로 보내기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정확한 당점에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아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옆돌리기 쓰리쿠션을 치면 어렵지 않게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은 배치라고 하더라도 함정은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옆돌리기 특히 일목적구가 첫 번째 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 일목적구인 노란공이 첫 번째 쿠션인 장쿠션에 가까이 있을 때는 두껍게 또는 세게 치거나 너무 길게 밀어치면 공이 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으로 보내기 어려워져요. 노란공이 쿠션에 가까이 있죠? 이거를 두꺼우면서도 세게 쳐버리면 그리고 길게 쭉 밀어쳐버리면 공이 이렇게 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휘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길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절제해서 쳐야 됩니다. 그리고 힘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보다 조금 높은 2시 50분 투팁 정도의 당점과 회전으로 스쿼트를 고려해서 2분의 1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쳐야 확실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당점에 간결한 스트로크로 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게 밀어치거나 너무 세게 치거나 하면 두께 실수할 확률도 높아지고 공이 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쿠션을 치는 사람이라면 시스템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궤적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쪽 코너에서 출발해서 한 10, 20, 30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일반적인 회전 두시 방향 투팁 정도의 일반적인 회전으로 치면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서 두 번째 포인트의 이 날 부분에 맞고 코너로 갑니다. 이 하나의 궤적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3쿠션을 칠 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배치도 노란공을 이 궤적 근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흰공이 여기에 있지만 흰공에 오른쪽 회전을 두고 노란공의 오른쪽 절반 두께 정도를 맞춰서 이 라인 위에 올려놓으면 코너에 있는 제2목적구를 득점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코너에 있는 제2목적구를 3쿠션으로 득점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정도는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을 알아두면 빨간공이 코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내지 않고 코너보다 한 칸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지 않고 한 칸 위인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가 아니라 한 칸 아래인 여기에 맞고 여기가 아니라 한 칸 옆인 여기에 맞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을 배우기 전에 아쉬운 대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시스템 라인에 올려놓는 두께와 회전력 이 궤적을 알려드렸는데 이 궤적 위에 올려놓는 두께와 회전력은 무엇이냐 신공의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 라인으로 보내는 두께와 회전력은 중상단 투팁의 오른쪽 절반 두께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배치를 반복 연습함으로써 평범한 오른쪽 회전 투팁의 회전으로 오른쪽 2분의 1을 맞췄을 때 분리각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를 눈에 익히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2분의 1 두께를 평범한 회전으로 부드럽게 쳤을 때 어느 정도 분리가 된다 2분의 1 분리각이 이 정도다 라는 것이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 배치를 옆돌리기로 칠 때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면 5&A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은 원쿠션 지점만 생각하면서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스템을 모르고 치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겠지만 생각보다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원쿠션 지점만 보고 치지 말고 2쿠션 지점 어디 3쿠션 지점 어디가 목표 지점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치는 습관을 들여야 3쿠션으로 좀 더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옆돌리기를 칠 때 스트로크도 곧게 쳐야 됩니다. Q를 앞으로 내밀지 않으면 겨냥점을 어디에 겨냥해서 쳤다 하더라도 그때의 내 스트로크가 곧게 나가지 않는 스트로크라고 하면 겨냥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스트로크가 흔들렸기 때문에 두께를 맞추는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면 스트로크를 곧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흰공과 노란공이 가까이 있는 옆돌리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내공인 흰공이 이렇게 노란공으로부터 멀어지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더 멀어져서 쿠션 가까이 내공이 붙게 되면 이 배치는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배치가 됩니다. 완전히 다른 해법으로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흰공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즉 큐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쿠션에 붙음으로 해서 큐거리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흰공의 중단 당점을 잘 치기 위해서 큐를 겨냥하면 큐의 뒷부분을 들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큐의 각도가 달라지면 겨냥법도 달라지고 당점도 다른 선택을 해야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배치다 라고 생각하고 같은 배치라도 내공의 위치를 변화를 주면서 처음에는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배치까지만 하더라도 칠 만한 그리 어렵지 않은 옆돌리기지만 이 배치는 매우 어려운 옆돌리기입니다. 이 배치를 칠 때는 큐의 뒤가 들려있기 때문에 스쿼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커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배치를 연습하고 난 다음에 내공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놓고 같은 옆돌리기를 치면 어떤 실수를 많이 할까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공이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장점을 겨냥하면 내 큐의 뒷부분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큐의 뒤를 들었기 때문에 각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회전을 주고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 치면 스쿼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방향쪽으로 휘어가는 커브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공이 여기에 있을 때와 같은 겨냥법으로 여기를 향해서 치면 반드시 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겨냥해서 쳐야 하는데 커브가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두께까지 잘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치는 지금까지 쳤던 옆돌리기와는 다르게 어려운 배치인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당구장에서 이 배치를 두고 연습해 보십시오. 이 배치를 연습해 보므로 인해서 스쿼트, 커브, 그리고 휘의 각도의 변화에 따른 내 공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을 이해해야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빨리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 연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맞는 배치를 두고 연습하지 않으면 그 좋은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대로 현상이 일어나는 배치를 두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구박사 앱을 이용해서 정확한 배치도를 두고 연습해야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배치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박사 앱 4구, 원투쿠션, 쓰리쿠션으로 정렬하고 중대 3구 기본기술 20개 두 번째, 옆돌리기 기본 개념 중대에서 쓰리쿠션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당구를 치기 때문에 평생 쳤는데 150을 넘기기 어려운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